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노머 시대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를 위한 차세대 스토리지와 VDI 환경 구축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연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업무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VDI 기반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계신 기업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데일 테크놀로지스 조무성 부장님 데이터 솔루션 박상렬 이사님을 모시고 디지털 전환에 지원하는 차세대 스토리지 트렌드와 VDI 기반 스마트워크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각 주제별로 약 20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장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데이터 솔루션 김종기 상무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솔루션 인프라 사업본부 김종기 상무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의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자위반 또 타위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 등이 일상화된 것이죠 현재 백신 개발 및 접종 등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재택근무 형식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업무 스타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DC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90%가 지속적으로 재택근무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며 한국에서도 역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상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 소통이 어렵고 업무 공간과 장비가 없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IT는 유연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IT 환경의 중심에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중요도는 증가되고 있고 그 중에 스토리지 또한 클라우드와 연동 가능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델 테크놀리스의 파워스토어는 전통적인 스토리지의 역할에 클라우드 개반의 서비스를 추가한 차세대 스토리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서버 스토리지 시장은 성장세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그 선두에는 델 테크놀리스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가상화 영역인 데스크탑 가상화 영역에서 데이터 솔루션은 델 테크놀리스에 뛰어난 IT 기술을 적용하여 VDI에 서럽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가상화 VDI 기술을 통해 최신의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기업이 그리고 새로운 IT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이 뉴노멀 시대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델의 차세대 스토리지와 데이터 솔루션의 VDI 기술을 이번 웨비나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델 테크놀로지스 조 무성 부장님께서 뉴노멀 시대의 IT 환경의 변화를 짚어주시고요 또 차세대 신개념 스토리지 파워스토어 핵심 기술과 고객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델 테크놀로지 채널팀에서 파트너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조 무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지의 트렌드를 살펴본 후 델 테크놀로지의 차세대 스토리지인 파워스토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이미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림에서는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그동안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구상과 기획 단계를 벗어나 우리 생활 속에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 속도 또한 점차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전반적으로 일해왔던 방식들이 급변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대면 작업을 위한 각종 시스템 및 프로세스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 현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담당했던 부분들이 기계에 의해 자동화되고 있고 스마트 공장이나 RPA라고 하는 로봇에 의해 그 개입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이 되었다시피 구글 클래스나 줌 원격 교육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쇼핑 문화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점차 변화 중이었지만 이제는 되도록 사람이 모이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과 배송이 최근 들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도 큰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저희 같은 직장인들에게 다가온 가장 큰 변화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일부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던 VDI나 슈어포인트, 팀즈, 줌과 같은 온라인 협업 툴들이 이제는 일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일반화되었으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향후에도 더욱 확대되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변화의 공통적인 부분은 필연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르는 IT 트랜스포메이션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부분들이며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러한 IT 변화를 단계별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구조의 IT 환경은 3계층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컴퓨팅 전용의 서버, 전용의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저장 전용의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단위 업무별로 구성을 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컴퓨팅 단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하고 가상화 VM을 이용해 효율성을 높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를 탈피하고자 X86 기반의 일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각 레이어 간의 경계를 허무는 가상화 기반의 HCI 솔루션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HCI 구조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컴퓨팅과 데이터 스토리지 간의 용량 및 성능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VM 중 약 10%의 VM이 전체 스토리지 용량과 성능의 약 80% 이상을 독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러한 VM 간의 불균형 문제는 운영 비용뿐만 아니라 성능과 용량 편중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하이퍼 컨버지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개념입니다 즉 기존의 HCI와 함께 이러한 일부 VM의 독식을 별도로 격려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역할을 맡아준다면 효율성과 운영의 이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스토리지 솔루션의 개념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기존 장비의 일부 기능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한 적용과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MSA 기반의 최신 운영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와도 연동이 가능한 플랫폼이 향후 IT의 주류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IT 시대의 새로운 표준 바로 뉴노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대해 비단 저희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미 많은 고객분들도 전통적인 인프라 시대를 벗어나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IT 환경의 변화와 고객의 요청 속에서 전통적인 스토리지 제품들은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스토리지는 그동안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성능과 보호, 그리고 기능의 중점을 두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에도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르게 변해왔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데이터 보호, 본연의 목적에 집중을 하다 보니 유연함이 떨어지고 매우 복잡한 구성과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새로운 요구가 분출하는 뉴노멀 시대의 클라우드 인프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설치 장소와 물리적 인프라의 종석 없이 데이터와 서비스를 쉽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한 IT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객분들은 그동안의 다양한 운영 환경 및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유연한 IT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인프라에 대해 혁신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스토리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클라우드를 빼놓고는 IT의 혁신을 이야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스토리지도 클라우드와 연동이 가능한 기술 혹은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클라우드의 일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며 특히 클라우드의 운영 주체가 이제는 고객이 되므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와 구성의 단순화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저희 델 테크놀로지는 파워스토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저희 회사는 시장에 대해 다수의 스토리지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아키텍처의 파워스토어라는 스토리지 신제품을 내놓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존 스토리지들의 한계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수십 년에 거쳐 발전을 해왔기에 안정성 및 기술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전통적인 모노루틱 구조로 되어 있어 유연성의 측면에서는 다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 슬라이더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급변하는 IT 환경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현재의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희 델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향후 주력이 될 차세대 스토리지를 MSA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모듈 아키텍처로 개발하고 특히 기존 클라우드와의 완벽한 호환과 그 자체가 클라우드의 일부가 되기 위한 혁신적인 기능들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델 테크놀로지의 차세대 스토리지 파워스토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스토어를 설명하기에 앞서 2021년 CES와 IDG에서 얘기하고 있는 매장 스토리지의 다섯 가지 핵심 기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잡한 스토리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및 최적화 기술 두 번째로 응답 속도를 기존 SaaS에 비해 다섯 배 이상 줄일 수 있는 NVMe 프로토콜 세 번째로 단순 스토리지에 그치지 않고 컴퓨팅 기능까지 일부 담당할 수 있는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네 번째로는 SSD를 뛰어넘는 차세대 미디어인 SCM 다섯 번째로 스토리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AI 머신러닝 기능입니다 파워스토어는 이러한 다섯 가지 핵심 기술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스토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시대에도 데이터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폭증하는 데이터를 위한 고성능민 확장성, 높은 효율성 같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파워스토어는 최신의 기술과 하드웨어를 탑재하여 스토리지 본연의 가치를 제공해드립니다 고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최신의 NVMe 미디어와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에서만 탑재를 했던 SCM 같은 최신의 하드웨어 유연한 확장성을 위해 스케일 업 뿐만 아니라 스케일 아웃 증설 지원 그리고 폭증하는 데이터의 효율성을 위해 검증된 방식의 중복 제거와 압축 기술을 기본으로 탑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한 운영을 위한 각종 연동 툴 및 자동화 기술 탑재입니다 최근 시스템 자동화 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쿠거 네티스의 CSI 드라이버나 오픈 스택의 신더 드라이버, VM웨어의 VRO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내부에서도 머신 러닝을 이용한 리소스 밸런스 기능 언제 어디서든 시스템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Dell EMC만의 클라우드 IQ 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운영 관리 측면에서 쉽고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향후 제품의 유연한 구성과 신기술 탑재를 위해 변경 및 업데이트가 유리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최초부터 제품을 설계하는 데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고객의 환경과 요청에 맞추어 11가지 모델로 세분화하여 라인업을 정비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파워스토어만의 차별화된 몇 가지 특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스토리지 OS의 혁신입니다 스토리지 OS의 혁신은 우리가 왜 파워스토어를 클라우드 스토리지, 차세대 스토리지라고 부르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많은 벤더에서 신제품을 출시하지만 대부분 OS 자체를 혁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파워스토어는 기존의 OS의 틀을 깨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채용하였습니다 기존의 모노로틱한 스토리지 OS들은 새로운 기능에 추가, 패치 작업, 코드 업그레이드 등 여러 가지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렸던 반면 파워스토어는 이 모든 기능들을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하드웨어의 장착으로 보다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파워스토어는 일부 하이엔드 제품에서만 탑재되었던 NVMe SSD 및 SCM을 탑재하여 미디어 성능 병목 현상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미드레인지급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SCM을 단순 캐시 용도에 제한된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성능 미디어의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 차세대 NVMe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32G FC를 기본 채택하여 NVMe 오버 패브릭을 통해서 기존의 센 인프라를 사용하면서도 응답 시간을 최대 10배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효율을 위한 실시간 중복 제거 압축 기능입니다 오래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하여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들은 대부분 압축, 중복 제거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무에서는 실제로 그 기능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압축, 중복 제거로 인한 스토리지 성능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며 고객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한 효율성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미디어의 변화, 스토리지 기능의 발전에 따라서 고비용 미디어의 효율화, 외부 복제 및 통신 비용의 절감 상면 및 에너지 절감, 고성능의 비즈니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스토리지가 바로 파워스토어입니다 파워스토어가 타사의 중복 제거 압축 기능과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중복 제거 압축 기능이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스토리지는 성능상의 이슈로 중복 제거 압축 기능을 지원함에도 실제 업무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워스토어는 중복 제거 압축을 제공하면서도 성능 저하가 없다는 것이 기능면에 있어서 타사 및 기존 스토리지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스토리지들은 파워스토어와 같이 성능 저하 없는 중복 제거 압축을 기본으로 탑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확장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도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데이터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예상보다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량부터 큰 용량까지 모두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요구이며 우리는 그 데이터가 1TB가 될지 혹은 1PB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스토리지는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으로 밸런싱을 해주고 단일화된 창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스토리지는 확장 편의성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연한 스케일 아웃 혹은 스케일 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파워스토어는 용량에 따른 디스크 추가 혹은 어플라이언스를 추가함으로써 선형적인 성능 확장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디스크 증설을 레이드 단위가 아닌 한계부터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와 운영의 자동화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늘어나고 스토리지와 연계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운영 체제에 스토리지를 붙여서 서비스를 하였다면 지금은 기존의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VMware, Kubernetes, Ansible 등 여러가지 형태로 서버를 통하지 않고서도 접속을 하며 많은 운영 체제를 지원하다 보니 혼재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비즈니스의 요구는 다양한 자동화 툴과의 연동을 원하고 있으며 장애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관리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툴과의 연동을 수동으로 관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플러그인, 드라이버 등 관리자의 운영 시간을 줄여주고 머신러닝 엔진을 통한 운영 자동화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베이스로 사전 예측도 가능해야 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테이셔널 스토리지 부분입니다 스토리지가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화된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프라는 클라우드 연동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는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티어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연동이 되어야 하며 지금까지는 서버를 통해 클라우드와 연동을 했다면 이제는 스토리지만으로도 클라우드와 연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스토리지에 내장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도 단독으로 연동도 할 수 있고 서버 없이도 VM을 직접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스토어는 앱스온이라는 기능을 통해 고객의 VM을 서버가 아닌 스토리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며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특정 VM이 대부분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기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파워스토어는 애니타임 업그레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투자 보호 프로그램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엔트리 모델인 500T부터 최상위 모델인 9000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스탠다드 프로그램은 향후 차세대 모델이 출시되면 기존 모델을 차세대의 동일한 모델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셀렉트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 상위 모델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존 모델을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한 모델로 한 대를 더 추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더라도 고객의 투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다른 어떤 벤더의 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이제는 이런 파워스토어에 대한 실제 구성 사례를 몇 가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스토어가 국내에 판매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만 많은 고객분들께서 파워스토어를 선택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떠한 업무들에 파워스토어가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세 가지 고객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로 VDI, 데스크탑 가상화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가상 데스크탑, 서버 가상화 등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고객분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생각보다 더 많은 VDI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더 좋은 성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사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 효율적인 확장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저희 델 테크놀로지에서는 파워플렉스, 익스트림아이오, 파워스토어 3000T를 이용한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영역에 대해 NVMe SSD로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파워스토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자의 VDI 구성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VMware의 솔루션까지 이 모든 구성을 한 번에 제안할 수 있는 벤더는 아마 델 테크놀로지가 유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된 솔루션으로 인해 응답 속도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개선되어 생산성이 2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기존 스토리지에 비해 압축, 중복 제거를 적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용량 확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내 한 종합병원의 사례입니다 병원 사례는 향후 확장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현재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굉장히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했기에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했고 추가적으로 계열 병원의 확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파워 스토어의 스케일 아웃, 중복 제거 압축으로 인한 데이터 효율성이 아주 효과적인 기능이 되었고 고객분 또한 현재 아주 만족하며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추후 확장은 상황에 따라서 스케일 업 혹은 스케일 아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통적인 고성능 워크로드인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저희 델 테크놀로지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었는데요 파워 스토어가 적용되면서 기존보다 5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스토리지만 바꿔도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특히 V플렉스라는 스토리지 가상화 장비를 통해 액티브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성한 것이 다른 사이트와는 대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액티브 액티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많은 내용을 소개하지는 못하는데요 싱크 리플리케이션을 넘어서 양쪽의 데이터 센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델 테크놀로지의 V플렉스 혹은 메트로 노드를 이용해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슬라이드로 짧은 시간 동안 드린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델 테크놀로지의 신제품 파워스토어는 통상적인 스토리지가 아닌 진정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지금까지 흉내만 냈던 여타의 다른 스토리지와는 다르게 단순히 클라우드 속 스토리지 데이터 복제 같은 수동적인 역할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파워스토어는 혁신이라는 점입니다 업계 최신의 NVMe, SCM 같은 차세대 하드웨어를 장착하였고 앱스 온과 같은 혁신적인 기능을 통해 스토리지의 한계를 타파하였으며 특히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을 통해 비즈니스의 유연성에 보다 큰 강점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워스토어는 바로 미래라는 점입니다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향후 파워스토어가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처음 설계시부터 이러한 발전 가능성과 미래의 기술 적용을 위해 혁신적인 MSA 구조로 설계의 기반을 다졌으며 모든 서비스 모듈은 소프트웨어 디판드 형태로 개발이 되어서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제품에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파워스토어의 발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델테크놀로지스 조무성 부장님께서 스토리지 시장 트렌드와 함께 델테크놀로지스의 스토리지 신제품 파워스토어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부장님 파워스토어의 많은 특징 중에서 가장 차별화된 요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성능 저어 없는 중복 제거 압축 기능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성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미디어의 효율성, 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바로 이 성능 저어 없는 중복 제거 압축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면의 절감을 통해 전력, 발열 등의 IT 인프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특히 데스크탑 가상화나 서버 가상화 같은 일부 업무 영역에 머물렀던 중복 제거 압축의 기능을 모든 워크로드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또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델테크놀로지에서는 데이터 절감을 고증하는 프로그램 또한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성능 저어 없는 중복 제거 압축 기능이 바로 이 파워스토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델테크놀로지스 조무성 부장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솔루션 박상렬 의사님께 순서 넘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데이터 솔루션 인프라 사업본부에서 자사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박상렬입니다 네 박상렬 의사님은 스마트 워크를 위한 VDI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인 재택근무에서 사무 환경과 동일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과 차후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재택근무 환경을 스마트 워크 환경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면 스마트 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스마트 워크 구성의 핵심 요소인 VD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VDI는 어떤 업무를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VDI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워크 구성을 위한 아키텍처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무 환경이 스마트 워크에 맞는 환경인지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무 위치에 따라 업무 준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신속한 IT 지원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마 스마트 워크로 전환이 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위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체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 워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키메시지 보시면 스마트 워크는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화를 제공하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 워크가 도입된 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 유연하게 재택근무 및 분산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다양한 근무제의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정식된 이후 재택근무 시스템의 스마트 워크로의 전환이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및 디지털 가속화로 업무 환경에 진화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워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업무 PC 환경을 제공하며 효과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입니다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업무 가상 PC, 디지털 협업, 모바일 근무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중 스마트 워크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상 PC 환경 구축을 위한 VDI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VDI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VDI는 인터넷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산센터에 위치한 업무 가상 PC에 접속하는 기술을 VDI라고 할 수 있습니다 VDI를 적용하게 되면 전산센터 IDC에 업무 가상 PC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 업무 준비에 연속된 업무 기반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이 상승됩니다 또 중앙 관리 기반의 가상 PC로 신속한 IT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실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산센터 IDC에 업무 가상 PC가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가상 PC에 있는 파일이나 어떤 업무 자료를 밖으로 빼내는 것들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VDI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DI가 적용된 지 대략 한 10년 정도 됐고 10년 정도 기간 동안 업무 환경들이 어떤 업무 환경들이 VDI로 전환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화면에 표시를 하였는데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오피스 업무에 대한 것들을 가상화하였고 그 다음에 디지털 협업을 위한 화상 회의 시스템들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자를 위한 가상 PC 구축이 있는데 초기 설정 및 표준화된 개발 환경 제공을 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코드가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 PC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업무 PC에서는 인터넷 망분리를 통해 인터넷 업무와 오피스 업무를 실제 물리적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상화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전부터 GPU에 대한 가상화가 가능해지면서 분석 업무나 혹은 설계 업무 AI 같은 업무들을 GPU 서버를 이용해서 가상화할 수도 있으며 실제 서버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상화도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도 VDI 가상화의 하나의 종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및 교육장 회의실 및 교육장 같은 경우는 공용 PC에 대한 제공을 하는 것으로 회의실 같은 경우 한 번 사용하고 나서 사용이 끝나면 다시 초기화가 돼야 되고 교육장의 경우도 한 번 교육이 개설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한 이후에 다시 교육이 끝나면 교육장 PC를 초기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면 쉽게 초기화하는 것들을 운영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쉽게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 서버 접속을 위한 중간의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업무 환경에서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VDI 기술을 이용해서 전환이 가능한 게 VDI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VDI 구성 요소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그동안 했던 VDI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스택으로 기능별로 쭉 나눠놨고 해당 스택별로 어떤 기술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장표입니다 밑에 보시면 범예를 보시면 색깔별로 하드웨어 박스 쪽에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나 혹은 VM웨어 쪽에서 제공하는 부분 혹은 포털이 제공해야 될 부분 혹은 서드 파티가 제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기술 요소들을 색깔로 표시를 하였고요 우선 구성 요소를 보면 가장 하단에 보시면 인프라 쪽에 X86 호스트, 센스토리지,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자원에 대해서 밑에 깔리게 되고 물리적인 자원을 가상화할 수 있는 VM웨어의 V스피어나 V센터 그 다음에 VDI를 구축할 수 있는 호라이즌이 하단에 깔려서 가상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는 위에 네 가지 스택에 대해서 용도나 접속 위치, 접속 기기 운영 체제들을 어떤 것인지 고객이 선택을 하게 되면 업무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됩니다 저희는 이번 세션에서는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대한 용도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접속 위치는 외부에서 접속 그 다음에 내부 접속이 접속 위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접속 기기는 PC나 노트북 혹은 Think Client 모바일 쪽에서 접속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체제는 윈도우나 리눅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접속, 저희 스마트 워크에서는 윈도우라고 생각을 하고 체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도 VDI가 가능하고 개발자 VDI의 경우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구축이 되면 가상화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위에 업무가 정의가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외부 접속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지에 대한 기술 요소가 정의가 돼 있는데 하드웨어 기반의 APM이나 SSL VPN을 통해서 보안 채널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VM에서 제공하는 UAG 서버를 이용해서 보안 채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기술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사실은 둘 다 기술적으로는 다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부분에서는 접속에 대한 통제 부분 그 다음에 화면 캡처 방지 왜냐하면 재택에서 업무 VDI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접속 단말에서 화면 캡처가 되면 안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화면 캡처 방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에 대한 부분이 SSO로 할 거냐 혹은 투팩터 인증을 할 거냐 복합 인증을 할 거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외부 접속이기 때문에 SSO보다는 투팩터 인증을 지원해야 될 거고 OTP나 레디우스 RSA를 이용해가지고 투팩터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프라 구축되고 업무가 정의되고 중간에 외부 접속을 위한 장비들이 세팅이 되면 기본적으로 스마트 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은 세팅은 되지만 실제 운영하거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상단에 운영체제 하단에 있는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VM에 대한 가상 PC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사연동을 통해서 계정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이런 관리들을 포털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가능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털이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자 포털을 제공하고 관리자를 위해서 관리자 포털이 필요합니다 기타 세션 기능이나 사용자 기능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에 접속하기 때문에 장시간 접속해놓고 그냥 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접속했을 때 세션을 종료한다든지 그 다음에 리부팅을 장시간 동안 하지 않으면 리부팅에 대한 알람을 준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사실 좀 필요한 기술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VD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스마트 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 시대에서는 사실은 스마트 워크라기보다는 긴급하게 사내 시스템에 연결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고 외부 접속, 실제로 DMZ 구간에 가상화 VDI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재택이나 외부에서는 DMZ 구간에 가상화 VDI에 접속한 다음에 사나의 일부 업무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코로나 이전 시대의 접속 방법이라고 했으면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 위치에 따라서 일반 업무나 혹은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화 인프라를 사내에 구축하게 되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외부에서 접속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DMZ 구간에 보안 채널에 대한 기능들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의 경우는 개인 노트북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개인 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내부 업무를 접근은 못하지만 일반 업무를 접근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불출하는 노트북이나 혹은 싱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을 하게 되면 내부 업무, 일반 업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DMZ 구간에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거가 되면 사내 시스템에서 기존에 구축된 업무 VDI에 접속해서 일반 업무나 내부 업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실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바로 스마트 워크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사실은 하단에 아까 스택에 보면 하단에 가상화 인프라랑 업무를 정리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통합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통합 관리를 위한 포털이 필요하고 그 포털은 가상 PC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관리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관리들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용자 포털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가상 PC를 사용하겠다 신청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외부 접속을 외부 접속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면 관리자 포털에 가상 PC를 만들 수 있는 생성 부분이나 외부 접속을 승인할 수 있는 작업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관리자는 해당 작업을 보고 VM을 생성하거나 혹은 외부 접속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용자한테 알람이 가고 바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관리자 기능에서 VDI에 대한 생성, CPU나 메모리 변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사용할 수 있거나 VM이 생성이 되면 사용자는 사용자 포털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사내 접속이나 사회 접속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가 조치를 통해서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VM에 접속을 할 수 있는 부분 혹은 헬프데스크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사용자 포털의 접속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운영 부분에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 PC를 생성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고 가상화 인프라 호라이진이라는 VDI 인프라 그 다음에 가상화 솔루션이 V센터나 V스피어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라기에는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통합관리 운영을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기간이 만료가 됐다 VM에 대한 사용기간 혹은 외부 접속에 대한 사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면 회수 기능을 제공하여 권한을 회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면 폐기 과정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가상화 포탈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솔루션에서는 VDI 구성을 하기 위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델테크놀로지의 티타늄 파트너로 하드웨어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구축과 유지 보수가 가능하며 가상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VM에어의 프리시팔 파트너로 가상화 제품에 대한 구축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스마트 워크에 대한 VDI 구성을 위한 베스트 프레틱스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하드웨어 부분의 하단에 보시면 스토리지의 파워 스토어 그 다음에 X86 서버는 R740 서버를 이용해서 가상화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 인프라를 가상화를 관리하기 위한 V스피어랑 V센터를 설치하여 가상화 인프라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VD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호라이즌을 설치하고 이런 하단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VDI 포탈이 V스톤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접속이기 때문에 접속 위치에 접속 단말을 제공해야 되는데 SYNC 클라이언트나 혹은 노트북을 통해서 접속 단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솔루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축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솔루션 박상렬 이사님께서 VDI 기반 스마트 워크 환경 구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스마트 워크의 핵심을 가상 PC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사용자 관점에서의 편의성과 또 관리자 관점에서의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앞 슬라이드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결국 포털이 도입돼야 질문하신 부분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 워크를 사용함에 있어 사내든 사회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속이 가능해야 되고 내가 접속하려는 VDI에 대한 상태 정보가 바로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셀프 서비스를 통해 관리자 도움 없이도 가상 PC를 빠르게 접속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가상 PC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사용자 계정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전사적으로 가상 PC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입사자가 생기면 가상 PC를 바로 생성해줘야 되고 퇴사자나 혹은 휴직자가 생기면 가상 PC를 회수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포털에서는 이런 룰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설정 가능하고 관리자 개입 없이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정책이 그렇다고 하면 입사자가 생기면 계정을 자동으로 생성해야 될 거고요. 생성이 끝나면 가상 PC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사내 알림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자 또는 사용자한테 알림을 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의성이나 관리자 입장에서 운영에 편의성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VDI 구성 요소 중에 앞서 소개됐던 델 파워스토어 솔루션을 기반으로 VDI를 구축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실 파워스토어가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VDI뿐만 아니라 많은 사이트에 적용이 되고 있고 얼마 전부터 OS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욱 완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VDI 구축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발자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사인데요. 재택근무나 코로나19 때문에 VDI 사용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OS 영역은 기존의 Extreme I를 이용하고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 스토리지 용량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는 고성능 및 효율적 용량 관리를 위한 파워스토어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는 압축률이 4대 1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에 쓰기 아주 적합한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 제조사인데요. 여기는 수치해석을 위한 설계팀을 위한 VDI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요건은 응답 속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요구의 상황이었고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는 NVMe SSD 고성능 및 빠른 응답 성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스토어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VDI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이제 의료원 같은 경우는 망불리 요건이었는데 망불리 요건을 통해서 국가 정책상 의무기여력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망을 분리해야 되는 VDI 시스템 구축을 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응답 소통 및 압축률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파워스토어 같은 경우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원 같은 경우는 SEN과 NAS를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택근무 시에 접속 단말에 대한 보안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접속 단말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있고 개인 PC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식 같은 경우는 SEN 클라이언트나 혹은 PC 노트북으로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회사 보안 요건에 충족돼서 맞춰주고 불출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 보면 SEN 클라이언트 경우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 집에서 사용하는 셋톱박스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에게 불출하기도 용이하고요. 이 SEN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고 그냥 VDI 접속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SEN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IoT 운영체제 사용하고 있고요. Dell Wide SEN OS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보안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접속했을 때 큰 문제가 없지만 자가격리든 갑자기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진명하게 되면 개인 PC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는 V스토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속단말 보안 체크 툴을 통해서 스마트 워크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이 하는 역할은 접속단말에 대한 운영체제에 대한 버전, 그 다음에 업데이트 상태, 화면 보호기 체크, 로그온 비밀번호 설정 등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소프트웨어, 백신이나 화면 캡처 방지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접속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보안에 대한 레벨을 올려줄 수 있고요. 모바일도 모바일 접속 허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VMA 솔루션이 Workspace ONE이라는 제품을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솔루션 박상렬 의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워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VDI 기반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